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알게 됐어. 내가 뭘 해야 되는지. 강희완 연락됐어? 우리 팀 에이스 요원입니다.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? 이 집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냈다는 스토리인 거잖아요. 말해. 스팟 확인해서 잘 안 보네. 그저 말투가. 야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래? 문준호 교육관도 같은 날부터 연락 두절입니다. 강희완 어디 있어? 일단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. 이거 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아. 내가 당신 죽일지도 몰라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가 누군지 몰라. 모르면 처음으로 돌아가. 다른 사람들 몸속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. 공통점 같은 거 없어. 도망는다. 이거 뭐야? 갈 수 있어. 나 미치겠네. 잘 모르겠네.